수심결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당에서 제일 미는 책이 수심결이죠. 수심결 수심결 수심결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공저경지인데 공저경지 기억하세요? 공저경지 한번 한자 풀어볼까요? 공저경지 공저경지 한자 수심결 이 기회에 수심결 좀 공부 좀 시작해 보세요. 수심결은 홍의각당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홍의각당에서 신사, 문사, 학사 등급을 나눠놨잖아요. 양사나 수사 해가지고 정사가 되는 정사, 대사 학당은 이렇게 등급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등급을 여러 개 나눴다는 거는 등급, 등급 사이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재미부치시라고 제가 등급을 좀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수심결 수심결 등급 안 돼서 못 봐요 하시지 마세요. 보시면 돼요. 수심결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사를 노리시는 분들부터 열심히 보세요. 수심 이거부터 한 번 볼까요? 수심 수 제가 오늘은 펜 사용법도 다시 좀 되새겨야 되거든요.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지금 저도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안 쓴 지가 오래돼서요. 이게 닦는다는 게 닦는다는 게 뭔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중용에서도 수도라고 나오죠. 수도 도를 닦아라 그래서 이 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수도한다는 게 우리가 귀를 닦는다 수도잖아요. 수도 생활한다 수도 길을 닦는다는 건데 도는 길이잖아요. 길 한자 시간이니까 한자를 좀 써놓고 할게요. 길을 닦는다는 건데 수도 수심 마음을 닦는다 수심 수도 다 수잖아요. 수로 쓰니까 숫자 정도는 한번 알아두자. 숫자 정도는 이 한자를요. 분리해서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지금 지하철 가시면 이런 비슷한 그림 많죠? 그냥 똑같아요. 사람 그리면 3000년 전에도 지금도 다 똑같이 그려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지금 위에가 생략돼서 이렇게 생략되는데 원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손으로 들고 있는. 이거는 손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거는 발바닥 이거는 갓골문에서 손 발 손 자 막대기를 들고 있죠.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훈육한다는 의미입니다. 훈육한다. 체벌이 오르냐 그르냐 떠나서 예전에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손은요. 회초리를 들고 있는 손이에요. 훈육한다. 훈육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훈육한다. 이거는요. 이거는 좀 그 윤기나는 털 빛나는 털을 말해요. 빛나는 털억삼 빛나는 털억 빛나는 털인데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빛난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빛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숲이 있는데 숲에서 엄청 빛나는 모습이 빛자 빛나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좀 멋지게 빛나다. 윤기나는 털 잘 다듬어 잘 다듬어서 윤기나는 털이면서 빛나는 털 빛나고 윤기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잘 가르쳐서 윤기나게 만든다. 그럼 이 가운데 이건 뭘까요? 똑바로 사람을 서게 만든다. 사람이 똑바로 서도록 훈육하고 빛나게 다듬어준다. 이게 숲이다. 뭔가 닦는다는 건 길을 내는 거예요. 곧게 길을 낸다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수도에다 쓴 거예요. 길을 곧게 뚫는 거잖아요. 사람이 똑바로 서게 똑바로 살게 만든다는 게 뭔가 길을 곧게 뚫는 거랑 같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곧게 뚫으리라. 이런 예언이 있죠. 이사여서인가요? 곧게 곧게 길을 내라. 그래서 사람이 똑바르게 올곧게 만드는 겁니다. 올곧게 만드는 게 다스림 닦는 거다. 닦을 수 잘 다스리고 잘 닦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길을 똑바로 길을 똑바로 올곧게 걷는 게 수도일 거고요. 길을 올곧게 걷는 게 길을 뚫는 거죠. 길을 올곧게 걷는 게 수도요. 마음을 똑바로 올곧게 쓰는 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닦는 거죠. 수심이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자 수심 그래서 수 아까 수심에서는 수만 포인트로 잡아서 보시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심까지는 설명할게요. 심 수심 그리고 마음은 뭐냐 금문에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옛날 글자를 보면 여기 피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는 항아리 좌우 심장 보면 뭐 있잖아요. 좌우에 달려있는 것들 정맥 동맥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가운데 피가 있고 심장에 심장에서 피 나가고 들어오는 혈관으로 보셔도 되고요. 동맥 정맥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직관적이죠. 이게 전서에 오면서 이렇게 이 항아리가 이렇게 늘어지고요. 이 점이 이렇게 되고 이쪽에 붙은 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더 알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전서에 오면서 전서에 오면서 좀 더 재미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해소에 오면서 이거랑 오히려 더 비슷해졌죠. 보세요. 이쪽에 점 하나 심장 가운데 피 이쪽에 점 하나 그래서 전서보다 오히려 전서보다 예전 글자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심자는 그래서 이 심자를 가지고 철학을 해야 재미있잖아요. 그냥 우리 심장 모양에서 피가 담겨있는 그릇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피가 도는 그 센터를 그려놨는데 센터다 보니까 심장엔 중심이란 뜻이 있어요. 심에는 마음이란 뜻도 있죠. 우리 몸의 센터이기 때문에 중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심 하면 그래서 중국 가면 센터를 뭐라고 했죠. 중심이라고 써서 한문으로 중심 뭐뭐 중심 뭐뭐 중심 주민센터면 주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마음심자를 철학을 했어요. 조선 초에 권근선생님께서 입학도서를 써놓을 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 리를 써놨어요. 리 천리다. 우리식으로 와인 게 참나라는 거예요. 참나자리다. 참나자리다. 우리 학당 로고에 아래에 당되죠. 여기는요. 그럼 여기는 에고자리잖아요. 여기 참나면 여기는 기의 자리잖아요. 심장이란 기. 그래서 여기 왜 뾰족하겠냐. 심장이 불을 맡은 장기니까 불을 나타내려고 뾰족하게 해놓은 거다. 이거는 기질이다. 기는 에너지고요. 질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물질적인 심장이나 에너지적 심장 에너지적인 거를 이걸로 표현했고 참나적인 거 원리적인 건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원리에서 바로 나온 이 마음이 도심 양심이고 기질을 걸쳐서 기질을 걸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욕심이다. 인심이다. 인심 욕심 도심 양심 이렇게 이렇게 고려말 조선초 학자인 권근호 선생님께서 마음심 자 가지고 이렇게 철학을 합니다. 이 안에 너무 좋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마음심 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예전에는 심장의 모습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그렸지만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마음심 자에다가 그래서 마음심 자 하나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음심 자 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음심 자 를 가지고 학당 로고를 보면 어떠죠? 학당 로고 가운데가 뭐죠? 참나 둘러싸고 있는 이 애고의 마음이요. 여기 지금 마음심 장으로 그리면 이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그린 거 아닌가요? 여기서 양심이 발동 아 욕심이 발동하느냐 양심이 발동하느냐 욕심이냐 양심이냐 이걸 그리는 거죠. 욕심이냐 양심이냐 마음심 자에서 여기까지 보셔야 제대로 마음심 자를 보신 겁니다. 우리 학당 로고가 마음심 자예요. 여기는 참나의 세계 여기는 애고의 세계 그래서 이 애고의 마음 욕심과 참나에서 바로 나온 참나에서 바로 나온 양심과 이 애고를 거쳐서 참나에서 나온 건 맞아요. 애고를 거쳐서 나온 욕심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렇게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랜만에 강의 들으시니까 재밌으세요. 전자질판 저도 이 전자질판으로는 오랜만에 써봐서 낯설지만 익숙해져야 돼서 애고 자체가 참나 작용이니까요. 이거를 멀리 갔다 와야만 되는 구조인가 그냥 참나에서 나온 게 애고죠. 그래서 일체는 참나 작용이에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 입장에서 이 참나를 조선 선비는 원리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참나는 에너지적인 면도 있고 원리적인 면도 있고 마음적인 면도 있고 신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조선 선비들은 500년간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참나 안에 이걸 확대해보면 참나 안에 인의의지 신의 인의의지 신의 원리가 선명히 우리식 십자가의 진리죠. 우리식 십자가의 진리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 인의의지의 인의의지의 마음이 그대로 발동하면 양심이고 도심이고 도심이고 이 원리 인의의지의 마음이 뭔가 애고의 필터링을 거치면서 이 기질의 필터링을 거치면서 호리피에의 마음으로 변질된 거를 인심 사람 마음이니 욕심이니 하는 거고 진리 그대로의 마음이라고 도심이라고 한다는 건 진리 그대로의 마음이니까 인의의지의 마음을 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대로의 마음 이해 되시죠? 일체는 인의의지 원리의 작용이죠. 온 우주가 선비들이 볼 때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진리에서 우주가 나온 거 최근에 탄생 영화 개봉했죠. 우리나라의 처음 십자가의 진리를 소개한 건 아니지만 그 진리를 배우는 따르는 신앙하는 천주교에서 처음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지금 바티칸에서도 영화 상영하고 하던데요. 그분이 두려운 건 두려운 건 아닌데 자꾸 두려워 그분이 강조한 게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진리죠. 목숨 걸고 지킨 게 십자가의 진리죠. 재미있는 거는 조선 선비들도 목숨 걸고 지킨 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이게 좀 소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영화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조선 선비들이 봤을 때도 김대건 신부가 역사적으로도 유능한 거예요. 몇 개국어를 통하고 필리핀 마카오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당시 서양 문물에 밟고 하니까 그리고 인맥도 있고 하니까 조선 선비들 중에도 대신들 중에도 어떻게든 이 양반 지켜내야 된다. 어떻게든 회유를 시도했어요. 기독교만 버리면 볕을 줄게. 기독교만 버리고 가자. 써먹고 싶어서. 근데 또 그 안타까운 게 또 그런 인재인데 조선에서 볼 땐 인재인데 신앙이 다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니까 종교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죠. 아무튼 그런 사연 영화 보시면 스포는 아니죠. 그렇죠? 아이 스포 들었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공제경제 한다고 해놓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잘 이러죠? 그래서 이 수신결에서 마음 닦는 우리 마음 하나에 글자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참나와 참나와 애고의 세계 참나와 애고의 세계 우리 심장이라는 것도 참나와 애고의 세계 참나가 펼치는 애고의 세계 다 들어있죠. 마음 심장 안에 그 세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펼쳐진 게 마음에서 경험하는 이 마음을 꼭 심장만을 말하지 않아요? 뇌랑 연결해서 우리가 몸에서는 여기가 센터지만 전체에서는 여기가 센터죠. 뇌가 센터죠. 그래서 뇌도 심장으로 보셔야 돼요. 뇌랑 심장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런 심장입니다. 마음 그래서 생각감정 생각감정 굳이 나누자면 생각감정의 센터 그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지상에는 여기 심장 천상에는 뇌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니까요. 몸은 땅이니까요. 아무튼 이 심장 안에 참나에서 이 애고의 세계가 에너지의 세계가 펼쳐져 나온다는 것 후천적 에너지죠. 선천적 에너지는 원리랑 하나니까 선천적 에너지 그리고 선천적인 원리에서 후천적인 세계 후천적인 원리가 돌아가는 법칙이 돌아가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그 안에서 욕심과 양심이 또 이렇게 서로 다툰다는 것 이거 마음 심장 안에 다 그려놓은 것 그것도 재밌죠. 자 공저경지 빨리 하고 말을 하면 또 끝이 없어서 공저경지만 빨리 하고 철학특강 잠깐 게시만 했던 철학특강 마치겠습니다. 공은 어때요? 공 전서 보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공 모양 다 나와요. 전서를 각골문 보시면 제일 좋은데 각골문 없는 것도 많아요. 전서들 보시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윤곽이 전서가 더 어렵게 꼬아 놓은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다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공이라는 건 여기는 터널입니다. 터널 굴열자예요. 굴열자 굴을 이렇게만 그리면 집이 되잖아요. 굴이 굴을 그려놔가지고 여기가 굴이라는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일반 집이 아니고 동굴이다. 옛날 동굴에도 살았으니까 집 같자 집 위에만 말하면 집 면자인데 집 면자 쓸만하죠. 그래서 굴 속에 자 여기는 우리 과학 이런 잡지 보신 분들은 이런 그림 기억하시나요? 뭐죠?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과학에 뭐죠? 이렇게 나오고 블랙홀 화이트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그림 한 번씩 보실 텐데 그거 비슷해요. 터널이에요. 터널 이율 공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은 구멍인데 저기 출구가 있는 구멍이에요. 뻥 뚫린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게 뚫렸다고 구멍 공짜입니다. 구멍이다. 뚫렸다. 텅 비어있다. 그 구멍 뚫린 자리 뚫린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 공간은 이렇게 비어있어야 되죠.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해 되시죠? 구멍인데 터널이 동굴인데 터널이 들어가는 거죠. 뚫려있는 동굴이더라. 자 여기까지 하나 공에서 공은 했습니다. 적이 적 아 이게 적이 재밌는데요. 이게 지금 전서는 이래요. 고요적자 고요적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게 고요적자 전서고요. 여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쓰는 해석니다. 해석 해석에는 이게 숙부 숙부 숙자잖아요. 숙부 숙자가 여기가 이게 숙부 숙자잖아요. 집에 숙부가 있다. 고요적자랑 좀 안 맞죠. 자 이거는 손인데요. 왜 이게 숙부 숙자가 됐을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아까 막대기 든 손 막대기랑 비슷하잖아요. 줄기 줄기에서 가지 좀 난 거 이게 줄기에서 가지가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고 가지가 난 거예요. 그런데 땅 위에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콩알들이에요. 콩알들 콩 콩을 콩이 하나 까면 여러 개 들어있죠. 콩나무에요. 제크와 콩나무인가요? 콩나무에서 이 콩이 하나 까면 콩이 여러 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버지 형제들을 말해요. 아버지 형제들 콩이 하나 까면 여러 개 들어있죠. 그래서 숙부들 다른 삼촌들이죠. 형제들을 말해요. 콩 한 알에 같이 들어있던 형제들 그래서 이 자체가 콩을 의미하면서 숙부를 의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콩을 콩을 잡는 손을 또 콩으로도 쓰니까 콩숙 이렇게 해서 손을 또 추가해가지고 숙부 숙자로 쓰는 겁니다. 콩을 줍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콩을 줍는 모습. 고요적자에 집에 이렇게 숙부 숙자를 써 놓은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집에 집이 하도 고요해서 숙부랑 관계가 없어요. 집이 하도 고요해서 콩이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하다. 이런 의미로 쓰니까 집에 콩이 떨어져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다. 그러니까 한자를 이해하실 때는 이게 숙부 숙자야 숙부 하면 숙부라는 프레임에만 갖추면 안 돼요. 한자 공부하시면서 유연성 있는 사고를 기르셔야 돼요. 왜?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의미를 지닌 글자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여기서 콩을 본 사람도 있고 콩을 줍는 모습이나 콩을 본 사람도 있고 숙부를 본 사람도 있지만 여기다가 집 가짜를 더함으로써 집에서 콩이 떨어져서 죽는 모습 콩이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죽을 정도의 그 정도 고요함이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유연성을 한자 공부하면서 기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한 방식의 해석만 고집하다가는 그림 프리만 고집하다가는 다른 식의 그림 프리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의미를 납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지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갔다 와야 되는군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 콩 떨어지는 소리로 고요함을 표시하다니 뭔가 이게 좀 더 심오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원래는 더 심오했어요. 이게 근문에 가면요. 원래 이랬어요. 이게 고요적자였어요. 원래 고요적자. 뭐 이상하죠? 산이요. 자 이게 집을 의미하는 이건 일단 집을 의미하고요. 자 이건 일단 집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안정된 편안한 편안한 집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한 편안한데 집 안에 왜 산이 있느냐 자 이 존재는 지금 시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뱀이나 거북이 거북이까지 그려진 근문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 뱀과 거북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신 도중에 현무 북현무가 현무가 원래 거북이인데 뱀이 감고 있죠. 뱀과 거북이가 깊은 물속에 산다는 의미도 있고요. 고요함 깊은 물속에 있는 고요함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간다고 본 거예요. 여기 산은 뭐 북망산 같은 거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안식처 사람이 죽고 고요한 안식처로 떠나는 모습을 편안한 집에서 안식하는 모습을 올려 그려놓은 게 적자입니다. 이거를 전서에서 틀었어요. 그냥 콩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콩으로 풀어도 돼요. 전서 중심으로 볼 때 근데 금문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거기 거북이랑 뱀이 그려져 있는지 우리가 우리가 예전 고구려 무덤도 죽을 때 사신도로 두르잖아요. 그럼 거기 사신도 중에 북현무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북으로 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현무 역할이 큰 거죠. 사신도가 지켜져야 사신 남주작 좌청룡 우베코 다 중요하지만 북현무가 이끌고 고요한 안식처로 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고요적입니다. 제가 원불교 강의할 때도 이건 설명 못 드렸어요. 그냥 전서 콩 줍는 소리로 끝내야지 저기 금문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만 또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라도 공적 좀 느낌 오세요? 텅 비어있고 텅 비어있고 콩 떨어질 소리가 들 콩 떨어지는 소리가 들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 아니면 소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이승을 떠나 저승에 돌아가 있는 상태 그래서 고요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 다 새로운 소생을 기다려요. 그 공적한 상태 그것도 재밌어요. 또 다시 소생한다고 또 본다면 재밌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봤어요. 동양에 윤회설이 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봐요. 윤회설 다 있었어요. 윤회설 불교에서 들어온 윤회설이 윤회설을 대표하게 된 거지 주역에도 이미 윤회설이 나옵니다. 끝없이 돌고 돈다는 게 팔괴순환에 따라서 끝없이 혼과 육이 만났다 헤어졌다 한다는 게 주역 개사전에 나오고요. 제 개사전 얘기 강의나 설명해 놓은 거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장자에 보면 무시 아무튼 무한하게 계속 왕복한다. 생을 다시 부여받는다라는 게 나와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는 윤회 개념이 나와요. 예전 어른들도 윤회를 생각 안 했다라는 거는 편견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텅 빈 고요함에서도 다시 소생하기 직전에 그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히 돌아가서 사라졌다는 의미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공적도 그래요. 텅 비어 고요한데 거기 그 고요 속에 묘한 게 있어요. 그 묘한 게 뭐냐 영지입니다. 그게 이제 영지인데 그게 영지인데 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을 꽉 채우면서 비가 떨어져요. 하늘을 꽉 채우면서 비가 떨어져요. 비우자죠. 근데 그 떨어지는 빗방울로 봐도 되고 거기서 뭔가 말들을 해요. 시끄러워요. 빗방울도 되고 이게 이 구자가 한 방울 한 방울에 빗방울도 되고 뭔가 메시지도 됩니다.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비가 무슨 메시지 그냥 비가 떨어지면 시끄러울 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보세요. 여기서 또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어요. 이율공자는 항상 이 만들공자는 이율공자라고 제가 부를 정도로 이어짐을 상징합니다. 자 거기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천지를 잇는 사람들 이게 지금 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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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죠. 자 그런데 무속이다 하고 뭔가 선입견을 갖고 보시면 안 돼요. 고대 샤먼이에요. 샤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늘과 땅을 잇으려면 하느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하느님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존재는 성스러운 존재예요. 과거에 자 그리고 이렇게 신령한 존재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하늘에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면 이제 옛날 샤먼이 되고 거기서 의미를 하늘에서 이 샤먼들을 통해서 신령한 메시지가 온다는 측면에서 오면 이게 지금 신령함이면서 영감이죠. 영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까마득한 하늘이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건 신령한 작용입니다. 신령한 작용. 그래서 신령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령함이나 어떤 영감. 영감. 느낌 오세요? 그래서 텅 비어 있고 고요함에 극친데 거기서 뭔가 메시지 빛이 있어라 하는 식으로 창세기의 메시지가 있다면 인의의지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하고 메시지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음양오행 상승하라 하강하라 뜨거워라 차가워라 이 메시지들이 이 우주의 신령한 작용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함이 꼭 사람한테만 게시 준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천지 마음물이 이 다 이 마음물도 지금 왜 이 분자 원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 왜 이런 모습을 이게 신의 메시지 신의 원리에 의해서 너는 이런 모습으로 결합하라 이런 모습을 우주에 표현하라라는 로고스 우주의 근본적인 이데아의 명령입니다. 그 신령함이 지금 발현돼서 이 지금 보면 돌덩이 같지만 돌덩이 나무에도 근원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게 뭐냐면 천지 마음물에는 생명 없는 게 없다는 게요. 동물식물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광물에도 생명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근원적으로 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생명이 그 신령함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게 돌멩인 거예요. 느낌 오세요? 그래서 그 R자까지 하고 끝낼게요. R자는 화살입니다. 화살 딱 봐도 화살이죠.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 화살 우리 말 화살은 속구치죠. 화살 미사일 같죠? 그냥 소자를 기억하셔도 편해요. 옛날에 속구치다. 속구치는 땅이라고 소도라고 했다는데 하늘로 속구치는 땅이라고 뭔가 이렇게 미사일 화살 이런 그림하고 잘 맞죠? 재밌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화살 화살 이 위에가요 지금 이게 이렇게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일이 오면서 끊어졌어요. 한쪽은 끊어져서 이렇게 오고 한쪽은 이렇게 누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알지 자가 됐어요. 화살처럼 빠르게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다. 너가 진짜 안다면 화살처럼 빠르게 나와야 돼요. 저기 뭐죠? 스펀지 이런 데 보면 스펀지에 나온 전문가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맞다 아니다 딱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전문가들이 화살처럼 빠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미 판단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화살처럼 빠르게 말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자명하게 알아야만 빠르게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적용질 종합합무 텅 비어 있는데 극도로 고요한데 그러면서 묘하고 신령한 신령한 작용으로 인해서 뭐든지 알아차린다. 육군 돌아가는 걸 다 알아차리는 자리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알아차려지고 감정이 슬퍼하는 게 알아차려지고 뭘 보는 게 알아차려지고 듣는 게 알아차려지고 그래서 육군 돌아가는 걸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이걸 바라보면 절대계에서 현상계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 자리니 우리의 순수의식이니 거기가 하느님 자리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육군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알아차리는 자리는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 사라지는 알아차림도 있어요. 이 말에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색깔이 나타나요. 색깔 있네 하고 사라져요. 색깔을 보는 알아차림은 색깔과 함께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 전체를 통으로 보는 알아차림은 영원합니다.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요. 오해하실까 봐 대상을 바라보는 알아차림하고 달라요. 이 전체를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리는 자리는 대상이 없어도 거울에 뭘 안 비춰도 거울은 비추는 능력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알아차리고 있어요. 실험을 해봐야죠. 말로만 들으면 안 되니까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을 극도로 텅 비우고 텅 비운다는 거는 생각감정 오감 즉 육근작용이 없는 거예요. 육근작용이 없어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입니다. 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아까 터널 뚫린 게 공인데 뚫렸다는 건 뭡니까? 거기 흙이 없다는 거예요. 흙과 바위가 없다는 거죠. 흙과 바위나 이런 물질이 없다는 거죠. 공간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기엔 생각감정 오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있어요? 그 공간은 있어요. 그 공간에 해당되는 게 마음이 있어요. 텅 비었지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공적용지가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건 육근이 텅 비었다는 거. 고요하다는 건 육근이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능력 인식 능력이 있어요. 그게 참나예요. 그게 우주에서 최고의 신성의 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이라는 것도 이거고 유교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유교에서 양심을 조선 선배들이 뭐라고 설명한대요? 허령지각 텅 비었는데 신령하게 지각하네 알아차리네 똑같죠? 설명이 하나도 다르지 않죠. 텅 비어 있는데 빌어자를 썼을 뿐이에요. 빌어자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육근이 작용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작용을 하건 말건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이원성 속에서 대상만을 알아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알아차림이 아니라 대상이 없어도 알아차리는 그 자리 왜냐? 공적한데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공적하다는 건 대상도 없는데 육근도 작용 안 하는데 근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알아차리는 자리는 알아차려지는 대상들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고승들도 아시는 분들은 닉마파 같은 데는 그냥 그렇게 대상 없이 알아차려라. 대상 없는 알아차림 그게 공성이에요. 그게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텅 비어있는 거고 텅 비어있으면서 알아차려요. 그래서 공적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신묘한 거면서 면서도 우리 일상이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분 계세요? 지금 본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가 있으니까 지금 제 얘기는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공적 영지예요. 공적 영지가 있으니까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 건 육군작용인데 그 육군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뭐가 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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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